안녕하세요. 오늘 12월 17일 장중 셀트리온 셀트리온의 스퀘어 셀트리온 제약 주식배당, 현금배당에 대한 공시를 했죠.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셀트리온의 두 개의 공시입니다. 첫 번째는 현금에 대한 현물배당 결정. 주당 750원씩 현금배당을 하기로 공시를 했죠. 9년 만에, 회계연도 9년 만에 지금 현금배당을 처음 하는 거고요. 실질적으로는 사실 본격적인 현금배당의 첫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한 주당 750원.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또한 셀트리온이 주식을 주잖아요. 0.02.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2주, 1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20주를 받는데 2%의 배당률입니다. 750원과 2%의 주식 배당 사측에서도 셀트리온 개인 투자자들의 주카락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장중공시 또한 현금과 주식 배당이라는 두 가지 선물로 허답한 거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750원씩 배당을 하게 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,024억 6,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. 셀트리온이 올해 영업이익이 8,000억에서 7,000억 정도 날 것 같은데 꽤 많은 돈을 지금 주식 배당에 쓰는 거죠. 사실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로 주식을 2% 받으니까 내년에 주식이 상당폭 올라오게 되면 올해 떨어진 반투막난 주식에 대한 보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9시에 좀 더 대화를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